군내에서 유일하게 탄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바로 육군 탄약지원사령부 예하 탄약기술연구소입니다. 탄약과 관련한 활발한 연구로 국방예산을 대폭 절감하고 있는 연구소가 창설 사주기를 맞았습니다. 김인아 대위가 소개합니다. 탄약의 첨단화와 정밀화에 따른 발전 추세에 대응하고 운영 유지 단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3년 8월 창설된 탄약기술연구소. 탄약기술연구소가 창설 4주년을 맞았습니다. 연구소는 탄의 추진장약 개선품 개발과 추진안정제 연구개발 등을 통해 현재까지 약 800억 원 이상 국방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추진제 이화학 분석 실험장. 탄은 안정제의 농도가 낮아질수록 자체 폭발 가능성도 생기는데 미리 탄의 샘플을 검사해 탄 소비 시점을 판단합니다. 물리실험실에선 추진장약을 덮고 있는 포를 시험합니다. 온습도 시험을 통해 얼마나 오랜 시간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탄약기술연구소는 추진장약 안정제 시험 분석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확보해 지난 2014년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됐습니다. 또한 풍산, 한화, 한남대학교 등과 기술협력을 체결해 연구를 진행하며 우리군의 탄약품질과 수명관리 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화된 7개 과제를 분야별로 팀단이 구성을 해서 군의 전문력 향상은 물론이고 국방에 기여하는 탄약기술연구소가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군 전투력 강화와 미래 탄약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탄약기술연구소. 군 내를 넘어 세계 방산 분야에서도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길 기대해봅니다. 국방뉴스 김이나입니다.